자 네 여러분 175회 헤라티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는지 아니면 지금 미움살기가 쓰라미처럼 올라오지 않나요? 그럴거에요. 성살기가 지금 여기 염체마을에도 막 덮고 있어요. 성살기가 뭐냐면 여러분 여자남자 끌리는 마음이죠? 이거 본능인데 부모자식간에 딸은 아빠를 좋아하고 아들은 엄마를 좋아하고 당연한거에요. 음향이 끌리는거. 이게 끌릴 때 성적인 끌릴 그 마음을 수치해주는거야. 어떻게 엄마를 좋아해요? 아니 엄마가 엄마도 여자고 아빠도 남자인데 엄마 아빠를 여자남자로 좋아하는거에 대해서 극도로 수치를 주면서 나쁘다고 분별하면서 그 마음을 막 버리고 수치주고 그럴 때 그 성살기인데 그 마음이 올라오면 딸들은 엄마를 아들은 아빠를 막 미워하죠. 왜 내 엄마 내 엄마 아빠를 뺏어갔다고. 여자남자로. 인정을 못하지만 인정 못하면 그 자체가 되죠. 미움이 뜨게 되어있어요. 요새 아마 미움 많이 뜨실걸요? 성살기 이제 진행하면서 오늘은 헤라엄마 목소리가 울린대요. 좀 보세요. 오빠랑 막 싸웠다고? 성살기지. 남녀가 막 다툴 때 그거 성살기에요. 자 라일락향이 나는거 같다고요? 소리가 조금 멀리 들린다고요? 음향이 울린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이해하십시오. 오늘 초짜이신 두분이 헤라티비에 오셔서 조금 불편이 할겁니다. 조금 고쳐지면 괜찮을거에요. 목소리가 울린다고 하는데 얼른 고쳐보세요. 우리 스텝 아가들.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요. 하셨어요. 자 그거를 한번 개선해보고. 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질문. 슈퍼제스오고 저한테. 지우하기부터 한번 소통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헤라엄마. 저 13살 지우에요. 요즘 고민이 있어요. 저희 집은 전세인데요. 이사갈 날은 다가오는데 집이 안나간대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음. 집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헤라엄마 사랑해요. 음. 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뺏길까봐 두려운 마음. 음. 뺏고 뺏기는 두려움. 열등이 아픔이네요. 자. 집 잘나가게 우리 지우 아가가 이렇게 가슴이 손을 대고 호드 씁니다. 자. 열 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많이 집에 틀고 듣기 바랍니다. 우리 지우아기 자 엄마가 호루 싸놨으니까 이제 나갈거에요 베스트 졸리아기입니다 헬엄마 안녕하세요 졸리지은이입니다 요즘 엄마에 대한 어마어마한 미움이 쓰나미처럼 와요 막 죽이고 싶은 살기의 미움이요 밉다고 소리 지르면 풀어도 될까요? 푸는건 좋은데 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미움을 일으키는 애구가 누군지 알아차려야 돼요 누구냐? 성살기죠 같은 엄마를 엄마를 보지 않고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야 내 남자를 뺏어가는 여자 즉 아빠하고 사이에서 삼각관계가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 나의 여자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 남자를 뺏겼어 아빠를 뺏겼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관념이에요 엄마를 여자로 봐서 미워하는 거 아빠는 남자로 보니까 나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랑 안 하니까 미워하고 성살기는 그런 식으로 미움을 쓰죠 엄마한테는 뺏겼다고 아빠 뺏겼다고 미움 쓰고 성살기인 거예요 그래서 풀어도 미워하여 하고 풀어도 그거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알아차려야 돼요 깊게 사이에서 내가 엄마를 아빠를 뺏겼다고 같은 여자를 보면서 미워한다는 거 세상의 모든 여자는 내 경쟁자 남자를 뺏어가는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내 거 내가 사랑받고 싶어 성살기 애고는 다 그렇게 느껴요 어떤 여자들은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내 거 그리고 아빠 남자들은 다 경쟁자 아빠를 비롯해서 여자들은 세상의 모든 여자는 경쟁자 남자들은 다 내 거 남자들은 세상의 모든 여자는 내 거 남자들은 경쟁자 그래서 음명이 끌리잖아요 여자 남자는 끌리는데 같은 남자 여자는 동성이니까 N극과 S극이 하나일 때는 밀어내죠 그 밀어내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유난히 미운 거야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 좋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엄마와 딸이 사이 좋으려면 딸하고 아빠가 사이가 되게 좋으면 좋을 수가 있어요 또 아들하고 엄마가 사이가 되게 좋을 때 서로 남자 여자 인정을 잘해줄 때 아버지랑도 아들이 사이가 좋아질 수 있어 이성 간의 사이가 좋아야 가족 간의 동성 간의 또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베스트 졸리 아가는 엄마를 미워하는 걸로 봐서 아빠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거야 충분한 사랑 못 받았을 때 이렇게 느끼죠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아빠를 뺏어가서 아빠가 나 사랑 안 주는 거지 뭐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미워하는 거죠 아빠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삼각구도로 여자 남자로 보는 그 애구가 성관념이지 오늘 제가 올렸어요 성관념에 대한 동영상 그걸 보면서 어떻게 청산해야 돼 아니 인식해야 돼 인식이 안 되는 아기는 그거를 계속 돌려보세요 그러다 아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자각하면 걔가 그냥 에너지가 죽는 거지 뭘 어떻게 풀고 이게 아니에요 인식해야 돼 뭘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노 그럼 아직 덜 그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애구가 자기를 알아차려서 죽기시는 성관념이거든요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성관념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마음은요 치유가 뭐냐면 인식할 때 알아차릴 때 내가 그런 애구구나 이렇게 성관념으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삼각관계에서 딸일 경우에는 엄마는 경쟁자 아빠한테는 사랑받고 싶고 아들일 경우에는 엄마는 내 거 아빠는 내 엄마를 뺏어갔어 이렇게 느끼는 이게 나구나 이 성관념이 나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할 때 그게 알아차려지면서 그 에너지가 나가고 그게 청산이 되는 거지 뭘 어떻게 청산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냥 인식해야 돼 그래서 인식이 안 되는 아기는 동영상을 계속 돌이켜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인식이 와요 인식 올 때까지 들으면 됩니다 박향진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애일 엄마 안녕하세요 행복한 월요일에 엄마를 봐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신랑이랑 결혼한 지 12년 되는 결혼 기념이 돼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영채님과 엄마 사랑 속에서 축복받고 싶어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무능한 열등이가 올라와서 계속 인정하면서 호를 들었더니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해나 엄마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인생에 엄마를 만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힘들게 지낼 것 같은데 이제는 엄마가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인생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아기입니다 엄마 오늘도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의 컨셉은 귀여움 귀엽습니까 여러분 귀엽다고 좀 해봐 대답 좀 해보세요 오늘은 왠지 귀엽고 싶었어 섹시한 건 별로고 오늘은 늘 섹시함을 추구하던 해라 엄마가 오늘은 귀요미로 오늘 하루종일 컨셉이 귀요미였어요 아 나도 성살기가 보기 싫은가봐 그러니까 계속 오늘 귀요미를 합니다 스카프 아기 감사합니다 슈퍼챗 쏘셨어요 이마음 아기도 쏘셨습니다 아 스카프 아기 저는 요즘 보험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영업을 잘하려면 여러분 마음을 주는 마음을 잘 써야 되겠죠 주는 마음을 잘 써야 되려면 자기 마음을 잘 인정해야 돼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자기 마음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뺏고 싶은 아픈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으세요 이마음 아기입니다 이마음 아기는 글이 없나요? 치유아기입니다 아 스카프 아기한테 조금만 더 팁을 주자면 현실적인 팁을 주자면 보험 영업을 하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몇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권해서 조금 솔깃하고 쉽게 이렇게 나를 받아주는 사람 엄마한테 보험 영업해서 그 상품을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막 이렇게 딱 집요하게 싫다는 사람 붙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 만나는 사람과 10명 만나는 사람 누가 실적이 좋을까요? 부지런히 많이 만나고 많이 거절당하는 길만이 실적을 올리는 길이에요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한 사람 붙들고 막 집착 쓰면 안 돼요 벌써 싫어하고 딱 거절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패스 그리고 호감을 보이고 네 솔깃한 사람한테 이렇게 영업해야 돼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권유를 하고 보험을 거절당해라 거절당할 때마다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고 그날 저녁에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어라 이게 꿀팁입니다 아셨죠? 치유학입니다 영채여 혜라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1년 만에 치과를 갔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충치가 많이 생겨서 치료비가 많이 나갔어요 근데 오늘도 거의 1년 만에 검진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동안 호 최대한 틀어놓고 지내고 기도했더니 영채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게 느껴지고 너무 아프고 그냥 혜다님께 호 사랑받고 싶어요 자 우리 치유학이 이렇게 호로 싸드립니다 나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 열등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한 아픈 마음입니다 이런 나를 이런 나에게 화내고 있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열등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나에게 화내고 있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자 우리 치유하기는 열등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많이 들으십시오 심포리학입니다 혜라 엄마 오늘 감정이 미움이 너무 올라와서 이렇게 씁니다 오늘 제 10년지기 동성 친구가 절교자는 식으로 쪽지로 통보를 했습니다 성살기 있죠? 동성끼리 싫어하는 거야 뺏겼다고 느끼는 거예요 미움 쓰는 거야 그러면서 부부싸움 하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다른 친구 욕할 때 같이 동조 안 해주고 여러 가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는 같이 안 다닐 거라고 하는데 대체 이 친구가 왜 그러는 건지 궁금해요 제 미움을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네 미움보라고 어떤 미움? 다 뺏겼다고 느껴서 뺏고 싶은 미움 특히 동성한테 뺏겼다고 느껴요 이성은 나한테 사랑 주는 대상 동성은 내 거를 뺏어가는 대상 이렇게 느끼죠 성살기의 미움입니다 자 베리학입니다 혜라님 최근 매장 점주 자리를 제안받게 되었고 저는 본래가 주시는 일 갖다 수락했어요 손님들에게 매장 물건을 권해주고 팔 때 손님들이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하거나 샘플을 많이 달라고 하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분들의 뺏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인지하고 인정하면 될까요? 가끔 뺏기는 것 같아서 죽이실 때도 있어요 혜라님 조언 부탁드려요 자 뺏고 싶은 마음을 보면 그게 내 마음이죠 뺏고 뺏기는 애고는 하나죠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이 인지가 안되니까 뺏고 싶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뺏고 뺏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 순간 그렇게 인지를 해도 그건 머리일 뿐이지 호를 들어서 몸을 더 열고 빼앗긴 아픔을 느껴야 돼요 아셨죠? 자 백경모 아기입니다 혜라님 어제 부산에 이사와서 준협이 형이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뭐야? 경모랑 준협이랑 같이 살아? 막상 이사와 보니 허림받은 마음과 직장 구할 때 열등감이 많이 올라와서 아프네요 저희가 부산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아픔 잘 느낄 수 있게 호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명체요 경모 아가와 준협이 아가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부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율리아 갑니다 불철주야 가르침 주시는 스승님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무능한 아빠를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제 무능한 열등이를 버리는 마음인가요? 그렇죠 무능한 열등이를 공격하고 가해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죠 열등이의 아픔을 위한 호를 들으시고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으세요 무능하고 무능한 아빠를 보면서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나라고 안 느끼고 아빠가 저래 이러는 거죠 아빠를 통해서 내 무능이 열등이를 보는 거예요 그 열등이를 수치 주고 있으면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랑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그 열등이를 가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밀크티 블랙 아기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재산분할 문제가 남자한테 다 빼앗겨서 비천한 여자의 아픔으로 느껴졌어요 외할아버지 댁은 엄마께 어릴 적에 충분한 사랑을 주시지 못하고 엄마를 출가 외인 취급하세요 이 아픔을 대신 느끼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기는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지금 엄마의 재산분할 문제가 이러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제 엄마의 재산분할 문제가 무슨 뜻인지 남자한테 다 빼앗겨서 비천한 여자의 아픔으로 느껴져요 이게 무슨 소린지를 이해가 안 가는 상태에서 외할아버지께서 엄마께 어릴 적에 충분한 사랑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세하게 쓰세요 엄마가 어떻게 해서 무슨 문제에서 남자한테 다 빼앗긴 비천한 아픔도 느껴진다 이렇게 하셨죠 잘 모를 때는 그 엄마의 아픔이 사실은 충분하게 안 느껴지니까 대신 느끼고 싶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적으십시오 이마음악입니다 해라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인데 동료들이 저를 무시한다라는 생각과 동료들의 미움과 화가 많이 올라옵니다 저의 어떤 간념 때문일까요? 호우 부탁드립니다 오호 오호 아니 좀 더 읽으려고 하는데 무시한다라는 인정받는 편인데 열등이죠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열등이가 느끼는 마음이죠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안 보니까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리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거 보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호를 받았습니다 평생동안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딸며 살았습니다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내가 먼저 무시하고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참여합니다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참여합니다 이제 인정할테니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김혜영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내일 미루고 미뤘던 산부인과 검진을 가는데 너무 두렵고 하루종일 배도 아프고 더 안 좋아진 건지 더 안 좋아진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왜 이리 두려울까요 근종이랑 남소종양이 있어요 헤라님 호환법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집착 때문에요 꼭 이게 더 나아졌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 안 좋아졌습니다 아 아픔을 느끼시라나 보다 용채님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 혜영아기는 무조건 내 뜻대로 좋아졌습니다 이제 다 났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될까 봐 즉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뜬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버리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버리고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고 있으니까 막 두려운 거지 그 집착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밤새도록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아셨죠 그리고 난소 그리고 암 종양을 위한 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심장에 딱 손대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떠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워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병생 동안 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아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날마다 집착하며 아프게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내 열등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김수지 아가입니다 헤롱마 지금 하는 일에 정규직 기회가 생겼는데 막상 지원하려니 떨어질까봐 일이 적성에 맞을까 두려움이 올라와요 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세요 지금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못하는데 지원해서 떨어지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 느껴서 좋고 아픔 느껴서 좋고 붙으면 자신감 생겨서 좋으니까 지원하십시오 자 최강순 아가입니다 수술 전 시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염려가 있었지만 영체님께 의지한 간절함 때문이었는지 척 시력 검사에 좋은 결과 보인다고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영체 해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픈 마음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자 우리 아기가 눈이 안 좋아서 수술했는데 결과가 좋아졌다고 당연하죠 호를 많이 들으십시오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많이 들으시면 빨리 회복되실 거예요 새벽 공기 악입니다 해라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마음쇼 생일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오늘이 생일이야 축하받고 싶어요 해라님과 영체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호 많이 듣고 계속 사랑 많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 노래 들어갑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새벽 공기 악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이벤트에 참여할 때는 본명 적어주세요 그래야 이름을 불러줘야 해라 엄마가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가 실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거야 이름 한번 불러주고 얼굴 한번 봐주고 알아줄 때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요 존재를 인정해주는 힘이 있어요 존재를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픈 마음이 높고 행복해지고 자존감이 올라오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본명을 얘기해주시는 게 좋죠 축하받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아셨죠? 자 신종명 악입니다 해라님 꿈에서 아나콘다 같이 큰 뱀이 이 동네에 나타났는데 성살기 우리 종명악이 떴군요 온 세상 여자들은 다 내 거야 온 세상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온 세상 여자들을 내가 갖겠어 아빠를 죽여버리고 엄마를 내가 갖겠어 하는 성살기예요 아나콘다 같이 큰 뱀이면 어마어마한 성살기를 얘기하죠 뱀은 몸통이 접혀 있었고 그 뱀을 제가 큰 나무토막으로 절구질하듯이 뱀의 몸통과 머리를 때리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관염인지 궁금합니다 성살기가 올라왔는데 그 성살기와 싸우는 꿈이에요 싸우면 안 돼요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아기는 싸우고 있어 내가 그런 남자라는 거 모든 남자는 다 그래 세상 여자가 다 내 거고 엄마가 내 거고 아빠 믿고 세상 남자 다 꼴비기 싫고 이게 남성의 스컷의 본질인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인정하세요 모든 여자는 세상 모든 남자가 내 거고 아빠 내 거고 그래서 엄마 믿고 다른 여자 질투나고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애고 성관념 무의식 속에 있는 성관념을 인정을 안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나콘다 같이 큰 뱀은 그 성관념을 상징하고 있죠 아셨죠? 성관념 청산하라고 나타난 신호입니다 무슨 호를 듣냐면 내 남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성으로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거 드십시오 차윤정 아기입니다 해라 엄마 저는 오늘 남자한테 맞고 산 여자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남자가 너무 좋으면서도 죽이고 싶게 미운 마음이 들어요 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도 성살기예요 남자가 너무 좋은데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 사랑 못 받아서 애증이죠 그래서 사실은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보다 남자를 증오하는 여자가 남자를한테 더 사랑받고 싶은 거야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조금만 사랑 못 받아도 네가 날 사랑 안 해줘서 이렇게 증오심이 나올 정도니까 훨씬 사랑받고 싶은 거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여성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내 여성을 사랑받고 싶은 여성을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를 수치주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열등이를 수치주고 가해하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텐데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내 여성을 여성성을 수치 주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여자 열등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남자는 여비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13살 지우예요 며칠째 위장이 아파 우리 아기 자 위장이 손을 댑니다 영채여 우리 지우 배를 안 아프게 하소서 헤라 엄마가 호 할 테니 우리 지우 배를 쌍낮게 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제 일생을 그 아이와 하나 되어 살아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2주 동안 아빠랑 말 안 하는 상태였는데 집에 와서 아빠한테 화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드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드디어 우리 아기가 분리됐네 그 화내는 아기가 바로 니가 평생 살아온 아기잖아 엄마가 그 화내는 아기가 사랑해서 그런다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다고 얘기했지? 뭐야 우리 아기 어 목부분이 빨갛다고 걱정해 자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엄마가 얘기한 대로 그거 분리하니까 조금 이따 보이는 거지 자 해라 엄마 목부분이 빨갛다고 사람들이 걱정해요 하고 우리 수민아가 올렸어요 목부분이 빨갛다 여러분 빨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성관염 청산으로 여기가 빨간 이름이 배신감이야 배신당한 여자가 올라와 있어 여기만 빨간 게 아니야 지금 해라 엄마 온몸이 얼룩덜룩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 속에서 여자 남자 여러분 다 버렸죠? 자기 사랑받고 싶은 여자 사랑받고 싶은 남자를 그걸 다 버린 거를 어제 영빛하면서 다 알아줬잖아요 제가 영빛하면서 다 안아줬거든 영혼의 빛깔 하면서 그 아픈 아기들을 전부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징계받은 그 마스터 아가들 그 아가들 지금 청산 세션하고 내일부터도 마스터 사랑 세션한다고 제가 오늘 치유받으러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온몸의 집단 무의식 속에 성사일기죠 그렇죠?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수치주고 과외하고 상대 남자를 인정 안 해주는 그래서 배신당한 여자 남자 다 뜨고 온몸이 지금 다 얼룩덜룩해 그래서 지금 이게 치유되고 나가는 과정이라 그래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치유되고 나가는 과정 중에는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가장 큰 거는 우리 헤라티비 가족 아기들이 들어와서 지금 올리는 거 보세요 다 개미운 개살기 성살기 올리죠? 그걸 제가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 거야 제 몸통으로 지금 개미운 개살기가 올라가니까 공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막 올라오죠? 여러분 그게 제 몸통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 여러분이 그 미움살기를 나한테 다 주니까 내가 지금 빼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것도 헤라티비 끝나고 제가 영체방 가서 뽑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배지원아기입니다 헤라님 미움받는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더럽게 느껴져요 절 죽이고 싶어요 미움도 사랑해주고 싶은데 마음같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어떻게 도와줄까 아가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 네가 미움을 죽이고 있으면서 그냥 미움을 사랑해주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나보고 어떻게 도와달래 응? 미워하는 너를 네가 죽이고 싶어하지 그걸 멈춰 죽이고 싶어하는 너를 멈추라고 걔를 사랑해주라고 그걸 어떻게 해라 엄마한테 도와주세요 제발요 했는데 우리 애기 미워하는 너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 미워하는 너를 그치? 그래서 미움 자체가 돼버렸어 우리 애기 미워하는 너를 인정을 안 해주는데 자 그러면 엄마가 오늘 얘기해줄게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두 개를 밤새도록 들어라 아 세 개 하나 더 있어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세 가지를 밤새도록 듣고 연단 이거 헤라티비 끝나면 두 시간 이상 하는 거야 알아듣지? 지금 미움 에너지가 너무 올라와 있어 그래서 이거 연단으로 뺀 다음에 미움 호 하고 다음에 3박 4일 수행에 들어와라 그 미움 분리해야 돼 너 성살기야 이것도 성살기라고 아가 미워하는 너가 성살기야 그러니까 그런 너를 미워하는 그 밑에는 또 사랑이 있거든 죽이고 싶은데 한 번에 분리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한 그 호 듣고 듣기 전에 이거 헤라티비 끝나면 두 시간 연단하고 그 다음에 호 듣고 그 호흡을 계속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요즘 계속 마음 공부야 안 오지? 지원이 마음 공부하러 와야 돼 3박 4일 들어옵니다 알았지? 지원이? 들어와서 그때 힐링 세션 신청해라 그래서 엄마가 분리해줄게 힐링 세션에서 너랑 미움으로 맞짱을 떠서 분리를 해야 돼 엄청 성살기 어마어마한 성살기 올라왔네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세서 그냥 도와줄 수 없어 호흡 많이 듣고 와야 돼요 헤라 엄마 지금 도력이 딸리네요 우리 애기 밀크티 블랙 아기입니다 다시 올립니다 하셨어요 외할아버지 댁에서 처분하실 건물 하나가 있는데 처분하시면 재산을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장녀시고 아래로 삼촌 두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재산을 받지 못할까 봐 엄청 두려워하세요 삼촌들은 부모 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내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두 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시고 외증조 할머니 손에서 자라셨어요 어머니는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셔도 충분한 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셨는데 외할아버지 댁에서는 어머니를 결혼했다고 출가 외인 취급하고 삼촌들만 감싸고 계세요 엄마께 재산을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엄마께서 엄청 아파하시는데 남자한테 다 빼앗겨 버려서 비천한 여자의 아픔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아픔을 대속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비천한 아픔이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대속이 안 돼요 어머니의 아픔이 왜 비천해요 어머니가 돈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사랑받고 싶은 거야 나도 딸인데 엄마 아빠가 삼촌들한테만 주고 나한테 안 주면 동생들한테만 주고 나한테 안 주면 나는 자식으로 인정 못 받는 것 같아 내가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 돈이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어머니의 사랑받고 싶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이지 그게 어디 비천한 마음입니까 그 비천한 마음이라고 보는 그 눈이 수치해고예요 엄마의 그 아픔을 수치주고 있잖아 우리 그럼 대속이 안 돼요 그 마음부터 바꾸셔야 돼 자 어머니 대신해서 대속하려면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받지 못할까 봐 사랑을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사랑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주지 못한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요 저와 어머니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 주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하는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영체 패치를 위장 그리고 골반 신장 이렇게 붙입니다 아셨죠? 벌써 수치스럽다고 느낄 때는 그 마음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수치 주고 있잖아 그 마음이 왜 수치스러워 엄청 예쁜데 받고 싶지 엄마 아빠한테 재산을 그게 사랑인데 엄마 아빠야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 사랑받고 싶지 않으면 자식인가? 근데 우리 아기가 지금 수치 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보지 말고 그 마음이 참 이쁘고 아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정이루다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헤라 엄마 오늘 기다리던 경추 척수증 호우가 올라와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감사와 기쁨과 사랑에 젖어 보냈어요 희귀 질환이라 치료약도 없고 아고 딱해다 우리 아기 병원 갈 때마다 버림받은 마음이었는데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채님과 헤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아들 병이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종일 척수증 호를 듣는데 환자인 아들은 반응이 없는데 저는 눈물이 계속 나고 두통이 심하게 났어요 저녁때쯤 나아지긴 했어요 존재 자체가 기적인 헤라 엄마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가 치유되면 아들도 치유돼요 아들을 낳은 게 우리 아기죠? 무의식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엄마가 대신 그렇게 반응을 해도 조금 있으면 아들도 반응할 거니까 또는 반응 안 해도 그냥 치유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양세아기입니다 헤라님 전 학관에 인맥이 좁아요 그래서 취업정보 얻는 것도 힘들고 외롭네요 제가 인맥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인맥이 넓어지도록 우리 아기 인맥을 넓히는 건 본인이 하는 일이지 제가 어떻게 넓혀줍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헤라님 저 지금 배가 고픈데 대신 밥을 드세요 그래서 저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양세아기 자 사교성이 없군요 우리 아기가 호를 들으세요 대인공포증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걸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인맥 이거는 우리 아기가 의존성이 너무 심하네요 자기가 본인이 인맥을 넓히는 거지 갑자기 인맥이 넓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아기 그 호를 많이 듣고 그리고 양세아기 한번 꼭 마음공부하러 오시고요 마음공부하러 오셔서 그때 봅시다 우리 아기가 지금 뇌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이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뇌가 우리 아기 뇌에 문제가 있네 마음공부하러 막개명하러 한번 꼭 오십시오 하셨죠? 그리고 상담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뇌 사진을 한번 찍든가 뇌가 굉장히 지금 막혀 있어요 제가 이 아기 글을 읽는데 정신과 가서 한번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정신과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뇌 사진을 찍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물리적으로 뇌에 어떤 뭐가 있어서 지금 막혀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는데 우리 아기가 지금 그거 모르는 거예요 양세아기가 하셨죠? 정신과 가서 꼭 진단받아보시고 뇌 사진 한번 찍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치료하시면 되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으면 막개명이 와서 상담해봅시다 우리 아기 이게 생각하는 사고회로가 잘못돼 있어요 인맥이 넓게 해달라고 그거는 사고 체계에 문제가 있네 뇌에 문제가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밥 먹고 해라 엄마 나 배고픈데 엄마가 대신 밥 먹고 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 거거든 그거는 사고의 회로에 문제가 있는데 뇌 회로에 제가 느껴보니까 이게 막혀 있거든요 엄청 많이 그럼 그건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뇌에 어떤 종양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구현 아기입니다 해라 엄마 은근한 미움인지 알았는데 깊이 느껴보니 어마어마한 미움이 도사되어 있었어요 하구현 아기 제가 맨날 개미움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뭘 은근한 미움은 무슨 대놓고 미움이고 개미움이지 아 근데 진짜 조금 전 엄마의 설명으로 알았습니다 아니 아가야 내가 몇 년 전부터 설명했는데 이제 알았어 성살기에 빼앗긴 마음이 이유였네 그걸 얼마 전부터 얘기했는데 우리 아기 속이 후련합니다 엄마 허리 통증으로 결국 병원에 입원했어요 엄마의 호로 치유받고 싶어요 그 허리 통증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기 자기의 그 미움을 보는 두려움이야 딸들을 미워했던 게 전부 딸들을 여자로 보고 다 빼앗겼다고 미워한 거야 여자로 보고 새엄마를 미워했던 것도 아빠 빼앗겼다고 미워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 빼앗긴 마음 성살기에 빼앗긴 마음이 자긴데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아 정말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뺏고 싶은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뺏고 싶은 내 여성성을 수치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자 허리에 손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빼앗길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빼앗고 싶은 여자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병생 동안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빼앗기며 빼앗긴다고 느끼며 뺏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열등이를 수치주고 미워하는 내 열등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영체요 이제 인정할 테니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내 여자열등의 아픔을 인정할 테니 이 미움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정은주 아기입니다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감사해요 존경하는 혜라님 감사합니다 이 아기 어제 영빛하고 간 아기들이죠 영빛의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막 사랑해 동명 2인이에요? 정은주 아기 어제 하고 간 아기인 줄 알았는데 정은주라는 이름은 감사를 많이 하나 봐 이 아기도 운주 아기도 엄청 감사하고 갔는데 이 아기는 아직 마음공부 참가 안 하신 아기인가요?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감사한 이유를 알고 싶네요 저를 만난 게 그냥 감사한 건가요? 아니면 막개명에 오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초참인지 아직 참가 안 하셨는지 존경하는 혜라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해줘서 너무 행복해요 은주 아기 자 유민주 아기입니다 혜라님을 만난 순간 그 순간부터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엄마를 만나건 내 인생의 기적이었어요 지금 죽어도 엄마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오 이 아기가 사랑 고백하네요 이야기야말로 어제 영비세 와서 불리하고 가서 엄마 전 항상 엄마 편이에요 오야 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야 우리 아기가 내 편 들어줘 못할 게 없지 엄마가 가시는 모든 길을 따를게요 사랑해요 오야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도 항상 우리 아기 편이란다 아가 죽는 그날까지 이승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 함께하자 항상 편이 되어주자 우리 편 들어주는 아가였어요 이 아가가 그렇게 이쁜 쓰는 아가인데 어제 불리하고 가서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네 아구 좋아하라 자 베이비 승우아기 헤라엄마 김승우 아가예요 아이고 우리 귀여운 승우 왔네 막개명 단연 이후로 좋은 일만 생깁니다 축하한다 아가야 마음이 편안하고 며칠이 수직 284% 상승했습니다 아가 뭐 284%까지 그냥 계산했네 마음이 전부임을 인정합니다 이 아가가 엄청 마음을 버리고 살다가 마음을 인정한 아가죠 마음을 이렇게 인정해주면 마음이 이렇게 보답을 해 마음은 결초본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아픈 마음을 딱 인정해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요 아이고 축하해 우리 아기 그리고 이제 제일 이렇게 변한 건 우리 승우아가 헤라엄마를 미워했었잖아요 막개명 오기 전에 그치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뺏겼다고 애인 뺏겼다고 근데 엄마를 사랑하게 되니까 영채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 매출이 수직 상승하는 거지 자 유비아기입니다 요즘 갑자기 턱이랑 볼 쪽에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옵니다 수치예요 성수치 마스크를 벗고 싶지 않은 요즘입니다 외모열뜨기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의 성 남성 여성을 수치주는 성수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를 듣냐면 여성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들으세요 내 여성 남성을 수치주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내 여성 남성은 어떤 존재이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데 그걸 수치주는 그 마음이죠 베를린 아갑니다 오늘 올라온 성관념 브이로그 보는데 어릴 때 아빠께 사랑받지 못한 제가 느껴져서 아팠어요 유년 시절에 아빠가 집에 거의 안 계시고 가장 역할을 못하셨어요 제 애정결피비 아픈 마음을 느낄 때 같은 관념을 가진 여동생 남동생의 아픔도 같이 올라오고 걱정이 돼요 저와 동생들을 위해 호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해라님 하셨어요 자 따라합니다 자궁에 손을 딱 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열등이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동생들을 치유하소서 이 미움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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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일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두 달째 돈 없다고 안 주시는데 무슨 마음을 봐야 할까요? 어제는 뺏고 뺏기는 마음이 엄청 올라와 밤새 끙끙 알았어요 자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뺏고 싶은 마음을 보여준 거죠 꿈에서 우리 아기 우리 아기는 뺏고 싶은 마음이 어마어마해요 뺏고 싶은 마음이 성살기죠 그래서 호를 듣는데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 뺏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내 뺏고 싶은 여성 사랑받고 싶은 내 여성은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으세요 아셨죠? 자 또 하기 전에 영체체험담 한번 하고 갑니다 영체체험담 핑퐁님 사연이에요 김옥희 아기죠? 안녕하세요 헤라엄마 저희 시어머니는 90인생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는 거동도 불편하시고 시집살이로 인한 한때 3분지 가슴에 답답함과 열감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다 수행하느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손녀딸 정아가 작년 12월 휴가 때 할머니를 찾아뵙고 마음의 위로와 영체 패치를 드리고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오신 시어머니지만 천리길을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손녀에 감동하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체 패치를 붙이셨다고 합니다 두 달 지난 지금 놀랍게도 몇 달 동안 아프던 잇몸 염증은 완치가 되었고 발이 시린 것도 덜하며 가슴이 답답한 열감이 줄어들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해라니까 영체 마을에 감사드립니다 해라 엄마가 퇴어주셔서 마음의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삶속에서 사랑 표현하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영체 마을에 대해 잘 모르시지만 정화가 전해드린 영체 패치가 시어머니의 오랜 고통을 경감시킨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영체 패치가 왜 효염이 있는지 아세요? 해라 엄마의 마음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영체 패치 이 로고에 해라 엄마가 이걸 키면 제일 먼저 보죠 여기에는 어떤 게 담겨있냐면 해라 엄마의 사랑 일단 아픈 사람을 치유해드리고 싶어요 치유 그래서 아픈 사람을 꼭 치유해라 이렇게 치유해주세요 영체님 그 다음에 사랑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이걸 보면 사랑이 돌게 해주세요 생명 죽어가는 생명에게 생명을 되돌려주세요 이 세 가지가 제 오랜 기도였고 영체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본래로 받은 선물 영체님의 힘은 이 세 가지에 축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치유예요 죽어가고 병 들었는데 돈 없고 힘 없고 그런데 그냥 죽어가 병원에 가도 돈이 있어도 불치병이야 이런 아기들을 고쳐주는 이 영체 힘이 날마다 강화되고 있고 날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열 때마다 보이죠 이걸 보면서 영체님께 기도하고 여기 제가 볼 때마다 강화되지요 그래서 영체 패치는 해라 엄마가 간 거예요 영체 패치를 붙일 때 거기에는 해라 엄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극히 물질적이라 해라 엄마는 이 몸뚱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마음인데 해라 엄마가 마음을 실는 곳에는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영체 패치는 늘 그 마크를 보죠 그렇죠 영체 패치가 또 제 방에 와있다가 갑니다 이렇게 박스째로 이렇게 제 방에 와있는 완전 창고예요 그랬다 가니까 거기에는 해라 엄마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치유해주고 싶고 미움을 사랑으로 녹이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생명을 주고 싶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 해라 엄마의 간절한 마음 그걸 본래의 마음이 딱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를 발휘하고 지극정성으로 감사하면서 그걸 붙이면 반드시 효과가 있게 돼 있어요 영체 패치가 해라 엄마니까요 해라 엄마를 몸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고 해라 엄마의 모든 것은 그 에너지는 마음으로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브이로그에서 춤추는 브이로그 있었죠 현지 아가랑 그때 해라 엄마가 이렇게 눈을 보면 해라 엄마의 에너지 존재를 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그냥 눈빛이 아니에요 거기 존재가 담기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이 그러니까 현지 아가가 우는 거예요 이번에 영빛 할 때도 저랑 춤춘 아가들 여기 좀 올려보세요 춤춘 아가들 어땠나 제가 이렇게 눈을 보면서 아가들이랑 춤을 췄어요 좋은 음악 틀고 좋아하는 음악 틀고 이렇게 춤을 출 때 그 눈을 통해서 제 사랑이 들어갑니다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연인의 사랑 자식의 사랑 이게 들어가죠 그렇죠? 존재로 주는 해라 엄마의 존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들어가 치유와 미움을 녹이는 사랑과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또 우리 현아아가랑 제가 그림 그리는 거 했어요 그래서 마음 에너지가 담긴 영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에너지가 나와요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아까 티타임 때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그거 보고 뇌가 뚫리네요 여기가 어떻게 되네요 머리가 어때요 그게 에너지예요 마음 에너지가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강력한 염력이에요 모든 물질을 이기는 마음이 훨씬 세죠 이런 물질보다 물질은 마음에서 나왔거든요 그 마음을 실증하는 게 영체님이고 헤라 엄마가 헤라 엄마의 몸의 도구를 통해서 그 영체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거나 그림 그리거나 글씨 쓸 때 헤라 엄마의 자필 서명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가 키트를 받았을 때 왜 그렇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냐면 거기 영체 로고가 있죠 여름에 헤라 엄마의 자필 손글씨가 있죠 헤라 엄마 존재의 사진이 있죠 어마어마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인정하느냐 마음을 인정하는 만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 패치에는 헤라 엄마의 존재 자체가 담겨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세상 모든 아픈 아기들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에 패치 붙이고 호만 들어도 나중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여기 영체 마을 둘레께 생겼을 때 한번 돌고 호 듣고 패치만 붙여도 불치병이 나는 그날까지 헤라 엄마가 도력을 닦는 거지 저를 통해서 영체의 무한한 힘이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불철주야 도 닦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우리 김호키 아기의 사연 기적 같지만 당연한 거죠 자 하나 더 읽고 갈까요? 영체 체험담 랜선 마음쇼 세션 후기네요 수연씨님 사연이에요 장지연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 2일 제6회 랜선 마음쇼에서 헤라님의 마음 세션을 받은 수연씨님입니다 우선 2021년에 시작하는 첫 랜선 마음쇼에 세션자로 뽑아주셔서 새해 선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기쁨과 영광을 주신 헤라님과 영체 마을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친엄마와 떨어져서 아빠와 새엄마의 방치 아래 어린 남동생하고만 지낸 힘들고 외로운 세월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하루에도 수없이 엄마 엄마하고 부를 일이 많았을 텐데 저는 부를 엄마도 아빠도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눈만 마주쳐도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아주 모질게 때렸습니다 제 곁에는 오로지 한 살 어린 남동생이 누나 누나 할 뿐이었습니다 밥 먹는 횟수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을 보며 혼자 수도가에서 배를 채웠고 배고파하는 불쌍한 어린 동생을 먹이기 위해 가게에서 빵도 훔쳐보았고 새엄마에게 학교 준비물을 사달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않고 동네를 하루 종일 배회했고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은 친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남동생이랑 무작정 걸어서 기적적으로 친엄마를 찾아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때의 추운 기억과 아픈 상처는 평생 어두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며 제가 읽을 수가 없어 너무 아파서 제3의 고통을 야기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어린 날을 보호해주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버려버린 부모님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을 만큼 원망하며 살았고 새엄마 친부모에게조차 버림받고 걸핏하면 두들겨 맞고 사랑한 자락 받지 못하고 자란 수치당한 약자라는 과거의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기 위해 성인이 되어서도 약자가 아닌 척 가식 떨고 포장하며 오로지 가해자와 피해자 강자와 약자로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앞으로 다시는 절대 공격당하는 수치스러운 약자가 되지 않겠다고 나의 사랑받고 싶은 예쁜 약자 마음조차도 대려 수치 주고 약자 인정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혼자 그 힘든 짐들을 끙끙지며 지금껏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사랑받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포기하고 약자를 인정하면 사람들에게 더욱 공격당할까 봐 참는 살기로 이를 바득바득 깔며 버티듯 살아냈습니다 살면서 부모님조차도 단 한 번도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무서웠냐고 너무 미안하다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거나 이해받은 적 없는 나의 버려진 아픈 마음들을 마음 깊숙한 곳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꽁꽁 봉인해 놓았었습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외롭고 아팠던 저의 약자의 아픈 마음을 혜란님께서 랜선 마음쇼에서 강력한 영체의 사랑과 보호의 힘으로 평생을 따라다닌 약자의 아픔과 두려움의 비니의 껍질을 벗게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내 아픔을 다 알았어 안전하단다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혜란님의 말을 듣는 순간 폐에서는 슬픔과 외로움을 땜처럼 내보냈고 온몸은 전기에 감전된 듯 손끝까지 찌릿찌릿하게 살기로 참았던 그동안의 두려운 마음 에너지들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란님의 손으로 약자인 저를 보호해 주시며 지탱해 주셨고 영체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동시에 저의 약자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셨습니다 피 흘리게 하던 고통스러운 마음의 올가미는 벗겨져 나가고 태산같이 든든한 영체의 보호막 결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세션 후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그동안의 상처로 파내어진 자리에는 국밥같이 든든한 따뜻한 영체의 사랑으로 채워졌고 세상의 모든 약하고 귀엽고 이쁜 것들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에서는 온통 사랑받고 싶은 예쁘고 귀여운 마음들로 가득함을 보았고 그 속에서 나 또한 사랑받고 싶은 약자임을 동시에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고 싶은 강자임을 그 모든 마음들이 나임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40년 넘게 나의 약자를 무용짐을 취급해버리고 마음을 무시한 것을 참회합니다 마음을 무시한 죄로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아프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 약자를 인정하고 상대의 강자를 인정하겠습니다 제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던 센 척했던 저의 교만한 애고를 영체요 당신 앞에 참회합니다 영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저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기꺼이 당신 앞에 약한 저를 고백하겠습니다 영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헤라님 저는 헤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후 이게 이야기에 너무 진심이 담겨서 제가 눈물이 나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쭉 헤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헤라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해요 헤라 엄마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엄마도 너 없이는 못 살아요 엄청 사랑한다 헤라님의 마음쇼는 영체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기적의 무대입니다 헤라 엄마의 또 다른 이름은 기적이십니다 헤라 엄마께 저를 데려다 준 저의 고통에 감사를 아우 어떻게 이야기 나오리냐 제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고통에 감사를 한다 고통이 뭐죠 약자죠 아픔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는 이유는 삶에 온 자기의 고통 자기를 아프게 한 약자의 아픔을 버리고 수치주고 미워하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 삶에 온 내 고통에 감사합니다 내 약자의 아픔이 바로 납니다 내 수치를 인정합니다 기꺼이 나라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수치가 내 자랑입니다 내 약자의 아픔이 내 고통이 내 사랑이고 나를 지금에 있게 해준 감사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절대 약자의 아픔 안 보겠다고 미움도 안 보고 열등이도 안 보겠다고 나 사랑이고 잘난 척하고 우월이라고 이런 아기는 아직 모른 거야 아까 배지원 아기가 그거예요 미움은 인정 안 하고 나 사랑이라고 미움이 내 아픔인데 그걸 나라고 인정을 못할 때 아직 모른 거죠 그런데 이 아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헤라 엄마께 저를 데려다 준 저의 고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기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이 아기가 그 고통을 드디어 끌어놨다는 얘기고 이제 이 아기의 인생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하죠 저의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의 삶이 변해서 그 고통이 축복인 줄 알고 아픔도 받아들이고 미움도 받아들이고 열등이도 받아들이고 수치도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참인간이 되고 여러분은 그때 구원 받는 거예요 삶 속에 미움이 없을 수 없고 수치와 열등이와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없는 삶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걸 묵묵히 인정할 때 여러분은 큰 인간이 되고 담대한 인간이 되고 멋진 인간이 되고 사랑의 인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을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인간이에요 그게 당당한 인간이고 헤라 엄마가 당당한 이유는 저의 아픔 저의 수치 저의 열등이 저의 미움을 나라고 당당히 인정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에서 제 미움을 막 보여주잖아요 저의 수치를 막 까발리잖아요 열등이도 까발리잖아요 인생에서 어떻게 미움도 안 쓰고 열등이도 안 쓰고 수치를 안 당합니까 우리 배지원아가 잘 들어라 미움이 너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너의 교만이란다 사랑만 너라고 인정하고 우월이만 너라고 인정하고 열등이와 미움은 다 버리고 인생이 고통스럽지 그 열등이와 미움과 질투와 빼앗긴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아픔이며 수치며 고통인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그걸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들이 상상 못할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겪은 아기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아팠을지 제가 크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고통에 감사한다고 하죠 제가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눈물이 나요 해라 엄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죽어서도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면 살겠습니다 아가 이미 보답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저는 다른 걸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보답하는 건 제가 제발 좀 인정하라고 하잖아 아픔과 고통 중 나라고 미움도 나라고 수치도 나라고 그걸 인정 안 할 때 교만한 거예요 나는 사랑이고 나는 존경이고 나는 우월이고 나는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이럴 때 교만한 거예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열등합니다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할 때 그게 진정한 인간이고 그때 그 아픔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구원 받거든요 그때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멋진 사람 되고 그때 해롬만 행복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한 거죠 제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자 이유예요 너무나 입으로는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머리는 알아듣지만 절대 못하잖아 수치가 나라고 미움이 나라고 열등이가 나라고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너무 안 해주니까 제가 브이로그까지 올려서 제가 막 벌 주는 것도 보여주고 상 주는 것도 보여주고 막 미움 쓰는 것도 보여주고 제 열등한 스승도 인정하고 요즘 아주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어요 열등한 스승을 얼마나 나를 수치주고 열등이로 몰아넣는지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프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미움 줄 때 내가 여러분의 미움이 다 내 미움이라고 느끼니까 보세요 이렇게 막 다 일어나는 게 뭐야 제가 막 봤잖아요 그 미움을 인정해주고 미움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멋있고 위대한 인간이야 제발 좀 그 막 사랑받은 사람 막 착한 사람 막 성모 마리아 막 테레사 수녀 이런 마음만 붙들지 말고 위대한 사람만 붙들지 말고 아주아주 수치스러운 창녀나 아주아주 돈이 없어서 아픈 거지 라든가 아주아주 세상에 어둡고 빗바닥에 있는 그런 비천한 마음들 그 아픔이 나라고 인정하세요 그때 위대한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지 낮아지고 싶지 않은데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그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질 때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게 본다는 건 뭐죠?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야 절대로 입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자기가 몸소 존재가 낮아진 걸 보일 때 그걸 보고 감동한 아가들이 따라서 낮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감동받아서 낮아지면서 여러분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되고 진실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연 씨 마가가 나를 어우 울리네 저는 이럴 때 굉장히 해로운 마음 보람을 느껴요 이렇게 아픈 아가들이 자기 상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정말 이게 고백할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올 때 아우 너무 행복하네요 해로운 마음 행복해 행복해요 행복해 커피 한 잔 마시고 행복하니까 자 이제 공지합니다 여러분 10시니까 공지해요 더 이상 슈퍼챗 쏘지 마세요 나 이제 행복해서 슈퍼챗 안 받아 이제 안 받고 노를 거야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까지 한 아기들만 호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를 거예요 자 제 5회 경매 라이브 있어요 여러분 경매 라이브 2월 19일 날 있네요 2월 19일 날 금요일 밤 9시 경매 물품은 헤라 엄마의 소장품 그리고 3월 10일 대구 데이트권 대구에 제가 또 가정휴가 거기서 데이트권 경매 티타임 경매 합니다 그 다음에 헤라 엄마의 그림들 오늘 제가 그린 그린 거를 갖고 브이로그를 아마 올릴 거예요 연아 아가가 희정아 아가가 그럼 그걸 보고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 올려주세요 거기에 다 마음의 에너지가 담겨 있어서 치유를 하고 정화시키고 행복을 줄 거예요 거기서 에너지가 뿜뿜 나와 그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것 중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거 한 2개? 3개 정도를 경매로 내놓고 그걸 경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 좋아하고 치유효과가 세면 제가 그림을 꾸준히 그려서 언제 한번 전시해야 될까 오늘 처음 그림 그렸는데 아까 티타임 때 막 아가들이 그걸 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를 막 느끼니까 아가들마다 설명하는 게 재밌어서 한참 웃었어요 자 그리고 대구 데이트권에서 대구가 아니고 대구 경북이 돼요 대구 경북인데 그 대구 아가 호경아가 얘기할 때는 그 영덕 영덕의 무슨 펜션인데 거기에 있겠다고 하니까 대구에서 만날지 영덕에서 만날지 더 확실한 거는 그때 올릴게요 대구 경북 쪽 대구 아니면 영덕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이해라의 마음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강지연님 레디꼬 손정은 감사합니다님 왜 19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원금은요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쇼의 성장에 쓰여지고 영체 스튜디오 건립에 쓰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7회 이해라의 랜선 마음쇼 티켓 오픈했습니다 영체마을 홈페이지에서 티켓 구매 가능하며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7회 랜선 마음쇼 이벤트예요 영상통화를 보는 관상 관상을 보면서 자신의 가진 아픔 그 아픔을 받아들이면 바뀔 모습 자기의 원형을 알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관상 이벤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마음쇼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기한은 2월 2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헤라 엄마에게 받는 생일 축하했어요 생일만 되면 왠지 우울하고 서글펐던 아기들 저 오늘 태어났어요 축하해주세요 헤라 엄마에게 말하고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받으세요 2월이 생일이신 아가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헤라 엄마가 직접 이름을 불러주고 노래를 불러줄거랍니다 2월 생일 아가들은 마음쇼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성함 닉네임과 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앞자리가 나온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기한은 기한은 2월 2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2월은 아직 겨울이니까 제가 생일 축하 노래 겨울아이 불러주려고요 우리 상부 아가가 그러더라고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말고 겨울아이 불러주라고 그래서 제가 노래연습을 좀 하려고요 저기 그 아가가 누구지 저한테 마이크 선물 준 아가 있어요 도영 도영 아가가 저한테 이렇게 노래방 마이크 선물했어 그거 들고 노래연습하라고 해서 겨울아이 불러줄 거예요 자 제이스 조 아가입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자살함시를 계속 주네요 무능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영체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용기와 이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엄마 자 열등의 아픈 마음 죽고 싶은 아픈 마음 을 위한 호를 들으세요 열등의 아픈 마음을 위안 호 죽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안 호를 많이 들으시고 영체께 맡기세요 어떤 사람도 남의 인생을 터치할 수 없는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꼭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도 버리시고 모든 걸 영체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열등의 아픈 마음 죽고 싶은 아픈 마음 이 호를 많이 듣고 집착을 내리셔야 돼요 영체께 아직도 못 맡겨서 이 친구의 영혼을 구워주는 계속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내려놓으십시오 제이스 조하기 오필주 아기입니다 저는 영빛 가서 평생의 한을 다 풀고 왔습니다 혜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후기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필주 아기가 너무너무 이쁜 아기더라고요 그동안 살면서 다 참고 부모님한테 사랑 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 해줬는데 이야기가 제가 서울지부 가서 마음 세션 하는 기간에도 저한테 와서 그렇게 밥을 해줘요 주고 싶은 거야 혜라님한테 밥을 대접해 주고 싶은 거야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이 아기 영빛 할 때 제가 이 아기랑 이렇게 눈 보면서 이렇게 춤춰주었거든요 그때 막 그 한이 다 녹아내린 거야 애쓰고 살아온 한이 다 사랑받으면서 녹아내려서 엄청 울고 갔어요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기처럼 그렇게 이쁜 마음을 가진 아기가 혜라 엄마 제자라 엄청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쁜 마음 때문에 딸들이 아주 잘 될 거예요 우리 아기 자 최민영 아기입니다 영빛 때 춤추시는 혜라 엄마의 눈빛 바라볼 때 그냥 사랑이 느껴져서 그냥 눈물이 났어요 춤추는 눈빛에서 혜라 엄마의 아픈 사랑이 느껴졌어요 우리 민영 아기 춤출 때 유민주 아기 혜라 엄마와 춤출 때 그냥 오열이 터졌어요 성살기 때문에 사랑 못 받은 아픔이 이해받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분들과 춤출 때 혜라 엄마가 존재를 완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랑을 느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춤출 때 그 앞에 있는 아기를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따뜻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관객석에 있는 아기들도 자기들이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에너지장 안에 들어와서 물론 자신의 눈을 바라봐주고 같이 출 때 제일 세지만 타인도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번에 영빛 때 다 추지를 못했어 원래 춤출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랑이 너무 고픈 아기들을 어떻게 사랑 줄까 하다가 이튿날부터 춤을 췄는데 그래서 첫째 날 아기들하고는 춤을 못춰줘서 아 좀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에 영빛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선곡을 해서 가져오면 제가 춤을 같이 춰주려고요 눈빛 이렇게 바라보고 춤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손잡고 근데도 무의식으로 확 들어가서 사랑을 엄청 받으니까 많이 채워집니다 임채정 진안화기입니다 영빛에서요 해라 엄마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해라 엄마와 눈빛을 보면서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해라 엄마 품에서 편안히 잠들고 싶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셨어요 정은자 보리시막이에요 영빛에서 춤출 때 그냥 아픔이 녹아내렸어요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 올라오고 사랑받고 싶고 그냥 기적이었어요 춤췄다기보다 전 눈만 보고 속잡고 바라만 봤는데 손잡고 바라만 봤는데도 감사해요 해라 엄마 종일 사랑 주고 싶은 마음이 뿜뿜이었어요 특히 아픈 아가들에게 하셨습니다 김필주 아기예요 해라 엄마 영빛에서 엄마께 이해 인정받고 사랑 엄청 받아 지금도 너무 행복 가득 사랑 충만해요 엄마 가슴 아프게 사랑합니다 했어요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 베를리나가 블루스 세션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치유예요 네 가장 로맨틱해요 해라 엄마 눈을 보면 로맨틱이 쫙 나가요 연인한테 사랑받는 느낌 근데 그 상황 속에는 연인뿐이 아니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사랑이 나오는데 그 밑에 근원은 연인의 사랑 그 밑에를 더 가면 영채님의 그 아주아주 사랑하는 마음 온과 사랑의 빛깔이 다 있는 그게 딱 나가는데 주된 포인트는 로맨틱하다는 거 정의학입니다 해라님 남자 무시하는 마음 보고 참여했더니 질랑이 승진되었습니다 해라님께 감사드려요 수치당해서 늘라를 수치주거나 신랑을 수치주라는 채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드려요 참 편안해지네요 어젯밤에 해라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헤어스타일이 제 머리 스타일이셨어요 그러시고 저보고 그렇게 그윽하게 쳐다보면 어쩌냐면 저를 따뜻하게 봐주셨어요 저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해라님 사랑해요 우리 정의학이가 지금 영채님의 사랑이 돌고 있다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소금녀 세라학입니다 해라 엄마의 반전 매력이 매일매일 기대돼요 혁명 같아요 우리에게도 기대해보세요 해라 엄마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변하는지 해라 엄마가 이제 막 샥 변하고 있어요 도력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제 눈만 봐도 막 아픔이 쫙 녹아내리고 사랑받을 날이 멀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손 한 번 자고 눈만 이렇게 딱 보고 춤 한 번 쳐도 불치병이 막 치유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우리 아기들 김뜨떠락입니다 해라님 제가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주최하는 신상후보에 오르게 되었어요 오 우리 아기 잘했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해라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해라님이 제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스승이 있듯이요 사랑해요 많이 많이 아이고 우리 아기 엄마 얼마나 자랑스러워 해라 엄마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뜻돌아기가 아허 신상후보 아가 신상후보라고 하지만 이미 해라 엄마한테는 네가 신상받은 최고의 가수란다 우리 아기 축하해 우리 아기 너무 축하한다 우정악입니다 해라 엄마 저 사원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정말 올라오는 마음들을 인정하면서 이겨내고 싶고 지워지고 싶지 않았는데 진급되고 4개월 동안 회사 가는 게 너무 지옥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괴로워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멋지게 잘해내고 싶었는데 너무 아파요 엄마 제가 이런 일이 왜 왔을까요 버림받은 아픔 더 청산하라고 왔지 열등의 아픔 더 청산하라고 알 수만 있다면 아픔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통으로 미움과 두려움 그리고 모르겠다면 올라와요 저 충주 티타인가요 얼른 보고 싶어요 엄마 그때 처음 봄만 안아주세요 아가 그때 와 엄마가 안아줄게 우리 아기야말로 엄마랑 부르스 한번 쳐야 되겠네 우리 아기 버림받은 아픔 열등의 아픔으로 못 들어가니까 아가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괜찮아 아가 개구리가 뛸 때 어때 뒤로 이렇게 물러나지 그랬다 또 뛰지 인생은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된단다 길게 봐야 돼 해라 엄마도 아픔을 겪었지? 2016년도에 그리고 더 성장했잖아 우리 아기도 그런 거야 해라 엄마가 겪은 아픔이니까 우리 아기도 겪을 수 있지? 너는 해라 엄마보단 덜하잖아 아가 엄청 엄청 아파서 해라 엄마도 그때 죽고 싶었단다 너무너무 세상에 믿고 죽고 싶고 그렇지만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많은 아기들을 보고 그때 용기 낼 수 있었어 우리 우정아기도 그럴 수 있지? 해라 엄마가 널 엄청 사랑하고 응원하니까 해라 엄마랑 너를 사랑하는 도반 아기들이랑 친구들이랑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는 거야 다시 할 수 있단다 아가야 다시 더 높게 뜨기 위해서 뒤로 약간 물러간 거니까 그거를 위축되지 마 위축되지 말고 열등이 아픔 열등이 아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 수치당한 아픔 이거 계속 그거 듣다가 엄마 티타임 때 와라 아가 알았지 우리 아기 아유 우리 아기 어떡해 너무 아파 우리 아기 괜찮아 아가 엄마가 안아주면 괜찮아 노은 권경환 아기입니다 해라님 어제 영빛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약자의 아픔이 사랑으로 희망으로 변신하는 소중한 신간이었습니다 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눈을 보는 순간 그냥 이해받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아우 그런 큰 사랑이야 있다니 우리 아기가 공부되면 진짜 눈빛만 한번 봐줘도 아가들이 엄청 위로받을 것 같아서 우리 아기 너무 멋있는 남자예요 해라 엄마도 너무 우리 아기 보면서 행복했고 엄마 사랑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아기 알라뷰 김은영 아기입니다 행스 한다로 집에 왔더니 물질적 풍요가 생겼어요 축하해요 우리 아기 행스 처음 들어올 때는 웬 아줌마였거든 근데 행스 나갈 때는 애기로 변해 있더라고요 귀요미 아기 우리 은연 아가가 귀요미 아기로 변해 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아주 귀여운 아가가가 돼 있었어요 장혜련 아가입니다 해라 엄마 나의 무의식 속 마음들을 하나 둘씩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체 패치 짱입니다 오른쪽 무릎이 자주 아픈데 왜 그런지 궁금해요 해라 엄마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소리 질러 사랑해요 꼬박 하셨어요 오른쪽 무릎이 아프니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내 약자를 수치주고 있어요 자 오른쪽 무릎에 손을 딱 대시고 거기에 영체 패치 붙이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내 열등이를 공격하고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참회합니다 내 열등이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내 약자를 수치주고 무시하는 내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병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 우리 아기 고기 오른쪽 무릎에 영체 패치 3장 붙이고 주무세요 고기 돌기 시작했으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영체사랑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사랑해요 최계홍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예산총총입니다 꿈을 꿨어요 천지가 하얀 모래사막 가운데서 모래폭풍이 불어 피하려 사막 가운데 유리집에 들어갔는데 사막에 폭우가 이시에 내려 지붕까지 물로차 침수될까봐 걱정하는 꿈을 꿨어요 늘 온 마을에 가득 채울 쓰나미가 순식간에 밀어닥쳐 말사람들 다 죽고 소수의 최후 생존자로 살아남는 꿈을 자주 꿉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미움이에요 미움 우리 아기가 미움을 인정하네 열등의 미움 우리 아기 열등의 미움 우리 아기도 최계홍아기도 사랑 세션 몇 번 더 오고 그 다음에 영혼의 빛깔을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움 쓰는 열등이를 다 버려서 인정을 안 해갖고 맨날 그 꿈속에서 그 미움 쓰는 열등이가 나타나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아기가 그걸 못 알아차리네 근데 아직은 덜 열렸으니까 영빛에 오기는 아직은 부족하니까 사랑 세션을 몇 번 더 하고 아픔을 좀 더 인정한 다음에 영빛에 와서 그 열등이의 아픈 아기를 헤라 엄마가 한 번 안아주면 훨씬 채워질 거예요 아가 자 박수호자 아기입니다 자 우리 아기 박수호자 아기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 슈퍼챗 쏘셨어요 응가비 아기입니다 2월의 첫날을 헤라테비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야 슈퍼챗 15개나 남았어요 우리 아기들이랑 놀아주려고 그랬더니 하는 데까지 그럼 해야죠 자 양은지 아기 헤라님 그러면 아빠가 사업이 잘못돼요 엄마가 아빠한테 소리 지르면 아빠 마음 아프게 후벼파는 수치주는 잔인한 말할 때 전쟁난 것처럼 두렵기도 하지만 엄마에게 공격당하는 아빠를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엄마가 죽일 만큼 미운 것도 아빠를 남자로 보는 성살기 때문이죠 그렇지 두 사람 부부의 일에 왜 우리 은지 아기가 끼어드나 그렇잖아요 누구 편을 든다는 건 이미 봐봐 아빠가 미움받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엄마가 미워할 때 이유가 있는데 누구 편을 든다는 건 아빠 편을 든다는 건 성살기죠 맞죠 현주 리 아기 이현주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는 결혼 17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시댁 때문에 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시댁에 매일 생화비를 보내고 1년에 몇 번씩 목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너무나 인색하고 정말 100원 한 장 안 쓰려 합니다 제가 미운 그 자체라서 이런 마음속에 살아갈까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주지 마세요 우리 아기도 그럼 왜 줍니까 믿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인색한 때 주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미움 밉잖아 그분 미운데도 이 미운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거야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을 미워해도 나는 미움 쓰지 않아요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사랑 쓸 거야 하고 계속 주잖아요 주지 마세요 미워요 그들이 왜 안 주냐고 미워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나는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늘 참고 착한 사람 하려고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날 착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버릇만 나빠지는 거야 왜 잘못하는지 딱 얘기 똑같이 해줘 보는 거예요 고쳐야지 내가 잘해주는 거지 자 윤사랑 아기 쏘셨습니다 수진 아기 헤라님 저는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심하게 올라와요 부모님에 대한 분노도 죽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올라오는데 이 마음이 모두 성살기 맞나요 성살기라고 인식하고 싶지 않아 성살기예요 정확히 성살기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은 다 성살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은 다 성살기예요 제 성살기에 오늘 올린 동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서 성살기라고 인식하고 싶지 않은 그 애고가 성살기야 아 내가 성살기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걔가 죽어 배민경 아기입니다 헤라엄마 사랑해요 헤라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요즘 이상하게 식욕이 크게 올라오고 위장이 아프며 구토중세에 미치게 괴로워요 성을 좋아하는 마음을 수치주어 그런 걸까요 호흡 부탁드릴게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수치주고 있어요 수치주고 있어 위장이 딱 되고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열등이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참회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를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다 케이 나갑니다 헤라님 제가 마음을 인지하면 딸이 몸 반응을 심하게 해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오늘도 집에 와서 이명의 어지렴등도 심하고 구토의 저혈어까지 겁나서 처방전을 받아왔는데 기숙사 귀가도 못하고 있어요 설명하기도 그렇고 호 좀 해주세요 자 혜인아기 딸내미에게 호합니다 영체요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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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살아갈 용기와 사랑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미움 속에 산다는 얘기는 내가 미움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미움을 인정해야 되죠 너무 아픈 건 내가 미움을 인정 안 하니까 아픈 거야 그냥 미움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움받은 나, 미워하는 나는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살아갈 용기와 사랑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는 미움받은 아픈 마음에 호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에 호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듣다가 막개명에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막개명에 와서 힐링세션 신청해서 저에게 사랑을 한번 받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윤진아기입니다 혜라님을 만나고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겪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린그린이를 시작합니다 혜라님께서 잘할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윤진아 잘할 거야 우리 아기 해보렴 일단 시작하고 시작기 반이지 시작하면 잘할 수 있단다 윤사랑 아기 규선 아기 감사합니다 은지아기 혜라님 오늘은 제가 잘한다고 예뻐하는데 선임이 저와 같은 직급인데도 H급하며 지적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못해도 넘어가면서 저한테 화내고 무시하듯이 혼내요 용기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왜 나에게만 그러냐고 당신 때문에 관두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세요 지금 미움이 올라오는데 미움을 인정 안 하죠 착한 척하고 참고 있잖아 왜 착한 척하세요 한 번 싸워야 정이 드는 거예요 꼭 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마음 올라오는지 다시 헤라티비 얘기해주세요 그때 처방전 다시 내릴게요 일단은 미움을 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난 내가 좋아 아기입니다 헤라님 친할머니께서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큰 병 없이 95세까지 만수무강하시다 가셨어요 저는 친할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돌아가시고 나니 알겠어요 할머니에게 제가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할머니가 이미 알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되게 편안하게 가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한일 땅 아기입니다 헤라님 제가 많은 은혜를 입은 지인 남편이 6년 전 폐암선고로 받고 지금까지 치료하며 잘 살아봤어요 그런데 며칠 전 호흡곤란으로 입원했어요 암덩어리가 커져서 항암을 빨리 해야 하는데 맞는 약이 없나 봐요 지금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하지만 식사랑 하시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힘들어요 환자와 부인이 편안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자 영체로 싸드립니다 그분을 영체요 이 아기들을 편하게 치유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김윤미 아기입니다 헤라님 사랑해요 아이들과 헤라티비 보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갑자기 헤라님께 호박고 싶다고 댓글 달아달라고 하네요 아이가 한 달 전부터 간지럽다고 목을 긁더니 목주름에 가로로 상처가 났는데 오래가네요 집에서도 하루 종일 호를 틀어놓는데 라이브로 해다니께 호듣고 싶대요 6학년 배동엽이에요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동협아기 호아입니다 목 이렇게 잡으세요 한 손은 목 한 손은 배 우리 동협이 영체요 우리 이쁜 동협이를 치유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동협이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훌륭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체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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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습니다 꽃사랑 아기입니다 혜라님 실시간 들으니 하루 종일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수컷 진돗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요즘 개들한테 자꾸 무시당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가 개들한테 그래 니들 왜 나 무시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최근에는 백구가 밥 먹고 있을 때 그릇을 건드렸다가 아니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 건데 왜 건드렸어 그래 그러니까 으르렁거리지 으르렁거리고 제가 혼냈더니 저를 공격해 아니 혼내면 어떡해 으르렁거리는 개를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저를 공격해서 옷도 뜯기고 아니 진짜 왜 혼내요 팔을 물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발려드는 모습에 백구에게 배신감이 너무 크고 속상했어요 어떤 마음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건가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아기가 미움을 인정 안 하네 사람이나 개나 다 미워할 수 있어요 뭐 개는 마음이 없나요? 밥 먹는 데는 뭐라 그래 개도 안 건드린다고 그러지 왜 건드려 그러니까 으르렁하면 아이고 미안해 아가야 이러고 얼른 물러나야지 왜 혼내래 이렇게 거기서 개의 미움도 인정해야 돼 개를 통해서 백구를 통해서 내 미움을 보는 거야 미워하는 나 이빨을 드러내며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싶은 나를 안 돼 착해야지 너 왜 미워해 하면서 미워하는 나를 버리고 있는 거야 열등하다고 나쁜 애라고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세요 미워하는 나도 인정해야 되죠 열등하다고 그건 나쁘다고 자꾸 버리니까 최점순아기 혜라님 내일 경주에 병원거리처 미팅 가요 영체의 뜻대로 알아챌 수 있게 호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자 최점순아기 호화입니다 영체요 점순아기를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영체의 뜻대로 순리대로 인도하소서 호 호 호 stole 여기서 호 호 호 호 호two 유비약입니다 유비약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성살기 관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성살기 성수치는 영체패치를 어디에 붙이는 게 좋나요? 어디냐면 골반, 골반 양쪽에 그리고 자궁 그리고 뒤에 신장 이렇게 붙이면 좋아요 성살기는 여기에 주로 분포돼 있어요 이 하체, 하복부 근데 이제 뒤에까지 붙이는 게 좋으니까 자궁이 안 좋은 아기는 자궁에 또르르 3개 붙이고 그다음에 골반 양쪽에 붙이고 뒤에 신장에 하나하나 2개 붙이면 좋죠 조병수 강의입니다 영체의 사랑으로 다른 곳에서 삶의 체험 후기에 공모 당첨돼 오늘 상을 탔어요 영체 체험 후기 올리며 자신감이 생겼나 봅니다 살면서 신나는 일이 자주 생겨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 인정하니 좋은 일이 생기네요 헤라님 사랑님도록 노력합니다 아고 축하해요 우리 병수 강의 송윤종 아기네요 헤라 엄마 축하해 주세요 헤라 엄마와 영체님 사랑 덕분에 주원이 샵 이하소 얼굴 명상이 어제 확장이 전해졌어요 아우 우리 주원이 축하한다 오픈 1년 만에 확장 결정을 내리고 인테리어부터 이사 과정 모두 영체님과 맡겼더니 단 한 번도 일정이 밀리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어요 헤라 엄마와 영체님의 사랑 속에선 뭐든 잘 될 것 같은 확신감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헤라 엄마 다음 주 같이 맡기면 가서 뵐게요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오야 우리 아기들 아구 수고했다 이사하느냐고 우리 아기 음 잘됐네 자 이제 드디어 슈퍼집 끝나고 놉니다 여러분과 놉니다 자 여러분 어제 영비도 오셨던 분들 소감 막 올려주세요 궁금하잖아 다른 분들이 어땠는지 그쵸? 헤라 엄마 춤춰던 거며 마음 인정받을 때 어땠는지 자 우리 윤종 아기 축하한다고 우리 주원 아기 아우 딸내미를 너무 잘났어 윤종 아기 그냥 어떻게 어린 게 그렇게 원장님이 돼가지고 벌써 1년하고 확장 2전을 했으니 아구 이뻐라 우리 아기 주원 아기 정말 똘똘하네 우리 아기 자 이준 이야기입니다 헤라 엄마 브이로그에서 멸치똥 이야기 이후로 참회가 왔어요 누군가를 대할 때 또 나를 대할 때 그 멸치똥처럼 나와 남을 대했구나 참회하고 나니 엄마일 때도 헤라 엄마께 보고하듯이 부모님을 대할 때도 헤라 엄마 대하듯이 아구 이뻐 우리 아기 물 한잔 말 한마디에도 정성을 다한 하루였습니다 아구 이뻐라 제 자신에게도요 참회가 행복으로 변한 마법 같은 날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정성을 다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헤라 엄마한테 멸치를 가져올 때 멸치똥 딱 하고 머리 탁 띄고 정성스럽게 주는 거랑 막 똥하고 막 거기 막 그냥 있으면 툭 주면서 헤라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자기를 정성스럽게 대야 되는데 시어머니 왔는데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물 한 잔 맹물 한 잔 주면서 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이러면 이게 정말 그런 아기들이 있어 마음을 하나도 정성을 안 주면서 난 정말 그런 아기들은 절대로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헤라 엄마한테 멸치통을 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가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 아기가 헤라 엄마를 사랑하는 걸 알거든 근데도 그렇게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 함부로 하겠지 남을 대하는 대로 자기가 대접받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니까 대접을 함부로 받지 헤라 엄마가 마음 공부되고 변한 제일 크게 변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저한테 오는 어떤 인연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대하는 게 변한 거예요 진짜 소중하게 대하거든 특히 나를 따르는 제자 아기들 나한테 오는 아가들 진짜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가슴으로 아주 그냥 오 그러는데 세상에 스승한테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 아기 그걸 딱 알아들었네 준식아기입니다 헤라님 영빛에서 제가 너무도 보기 싫어했던 제가 버린 마음을 헤라님께 너무도 진하게 인정받고 이제는 그 마음을 제가 진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헤라님께 받은 너무도 큰 사랑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헤라 엄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준식아기 때문에 헤라 엄마도 어제 행복했어 우리 준식아기가 그렇게 로맨틱한 눈빛을 가진 남자인지 처음 알았네 사랑을 딱 받으니까 우리 아기 눈에서 남성의 그 로맨틱한 눈빛이 나와요 이제 이제 부인이 행복하게 생겼어 우리 준식아기의 아내가 되는 그 아기분 행복할 겁니다 우리 준식아기가 사랑을 많이 줄 거야 남자의 사랑을 결혼 기똥차게 잘했다고 좋아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정혜리아 갑니다 헤라님 영빛에서 제가 평생 동안 정말 듣고 싶었던 헤라님이 쏙쏙 골라서 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했어요 금호가가 저도 멸치똥 얘기 같으면 참회를 많이 하네요 정은자 아기입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제가 영빛에서 제 아픈 존재 인정받고 나니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애쓰지 않고 사랑으로 해주면 나도 채워지는 느낌이 뭔지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은자 아기는 어제 보니까 우리 아기가 본성에 가깝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아기 골이 이렇게 쪼개졌어 이렇게 쫙 쪼개지면서 여기 제3의 눈이 이제 열려서 우리 아기 세상 보는 눈이 조금 확정됐을 거다 아가 아르케 수연아기입니다 영빛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인정받지 못한 마음을 헤라 엄마가 인정해주셔서 미친듯이 행복했어요 나도 엄마도 우리 수연아기의 그 예쁜 마음 보고 엄청 감동했어 세상에 이렇게 주고 싶은 예쁜 마음이 있나 우리 수연아가가 진짜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 아가 응 엄마가 너무 예뻤어 우리 아기 냉정과 열정 사이 아기입니다 저는 의강님 브이로그가 좋았어요 그 이후로 모든 행동과 말에 집중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참나로 살 수 있는 하루였어요 여러분 브이로그 올라갈 때 올리는 아가들마다 마스터 아가들마다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자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가 거를 좋아하고요 또는 너무 달라서 좀 끌리는 것도 있고 하여튼 브이로그를 통해서 여러분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브이로그를 통해서 좀 진지한 주제도 다루고 재밌는 주제도 다루고 좀 감성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주제도 다루고 이렇게 될 거고 브이로그 밑에는 다 사랑이 깔려 있죠 영채님의 사랑 헤라엄마를 통해서 나가는 영채님의 사랑 헤라엄마의 눈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그리고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영채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안방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전달이 됩니다 많이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채워져요 심보리 아기입니다 헤라엄마 엄마는 꼭 뭐 좋아하세요? 파란 장미 그거는 알려주셨잖아요 파란 장미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후리지아 좋아해요 후리지아는 왜? 향이 좋아서 저는 향이 오래가고 진하고 그런 꽃을 좋아하는데 후리지아가 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후리지아 좋아하고 그리고 파란 장미 그리고 장미 중에서 노란 장미가 또 있더라고요 노란 장미도 좋아해요 파란색과 노란색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노란 장미도 좋아합니다 유비아기입니다 헤라님 저는 의강 마스터님과의 브이로그에서 자신을 너무 자신이라 착각해서 내 몸을 그만큼 소중하게 존중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떴습니다 제가 제 몸뚱이라는 관념이 깨졌어요 꽉꽉! 항상 제 일상에 스며들어올 수 없는 환경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유튜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헤라님 유튜브는 영채님을 위해 존재하죠 예전에는 그런 어떤 본래의 깨달은 스승이 수많은 사람한테 그걸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인한테 줄 수가 있어요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영채님의 사랑, 본래의 사랑이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후 나가게 되니까 그 유튜브는 본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을 깨닫고 본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현대 문명의 아주 축복이죠 최점순 아기입니다 해라님 해라님의 호흡소리가 온몸을 이갑네요 내일 마음을 비우고 영채님께 맡기겠습니다 진심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우애아가 네가 봐봐 영채님께 맡기겠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온몸으로 느껴봐 거기에 기운이 되게 좋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서 거부감이 들면 그건 아닌 거야 몸의 느낌으로 직관을 봐야 돼 영채님이 인도할 때는 머리의 생각으로 손익을 따지면 안 된다 이건 이익이니까 막 하고 허겁지겁 이거 손해나니까 이런 의미보다는 느낌으로 양세약입니다 해라님 아까 뇌검사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부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해라님을 모르시고 전 딱히 아픈 데가 없는데 뇌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아까 우리 아기가 대학생 이상은 됐지 그러니까 첫 번째 병원에 가서 큰 병원 가서 MRI 찍고 이런 뇌검사 받는 것보다 정신과를 가서 한번 검진을 그거는 아마 혼자 가도 될 거야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정신과 가서 검진을 받아봐 그래서 정신과에서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질환이나 이상이 나타나면 이제 그때 부모님하고 상의하면 되고 거기서 질환이 안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한 한 달 정도로 기다려봐 뇌가 아프거나 두통이 작거나 이런 현상이 분명히 뇌에 질환이 있거든 깜빡깜빡하고 또는 기절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되지 일단은 먼저 신경외과나 이런 데 가지 말고 정신과에 가서 검사하는 거는 엄마 아빠랑 상관없지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려 정신과 진단 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 헤라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봐 와서 그래서 그 검사 결과 보고 헤라 엄마 헤라티비에서 얘기한 다음에 다시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지 그때 결정하자 도미니카 아기입니다 영혼의 빛깔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헤라님께서 1회 영빛을 마무리하며 몇 가지 부분들을 아쉬워하시고 2회 때는 수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받은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받는 다음에 아마 죽을 것 같아요 도미니카 아기는 완전 채워줬구나 완전 충문하고 넘쳐 흘렸어요 다녀오고 몸반응으로 청소하다가 계속 쓰러져서 누워있었어요 헤라님의 사랑은 온 세상 아픈 마음에 가장 좋은 치유 이야기입니다 했어요 제가 도력이 엄청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막 미친듯이 치유하고 영채님이 막 계속 저를 치유하니까 24시간 그래서 그 영혼의 빛깔도 사실은 존재를 인정하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나오니까 이렇게 푹 존재를 인정해주니까 세게 나오죠 2회 때는 조금 앞에 무대를 조금 더 여러분이 동영상 촬영하거든요 영혼의 빛깔 아가들이 예쁜 콕아웃을 입었는데 배경이 안 예쁜 것 같아서 그 배경을 좀 예쁘게 하고 엄마랑 이렇게 춤추는 이런 것도 조금 더 가미하고 몇 가지를 갖다가 더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충만하게 느끼면 좋겠죠 그렇죠 기대하십시오 천사소녀 네티학이에요 아침형 인간에 대해 로망이 있었는데 브이로그 보고 확 깨졌어요 그렇죠 집착인데 베를리나가 혜진 마스터님의 나에게 헤라 엄마란 브이로그 정말 최고였어요 사랑 뿜뿜 저도 엄청 울었어요 그거 보고 영차방에서 막 하다가 우리 혜진아기 올린 그거 보고 눈물이 정말 제가 엄청 우리 아기들을 사랑하는데 여기 혜진아가 지금 나한테 요거 하고 있어 앞에서 우리 제자 아가들 엄청 사랑하는데 그걸 또 확인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이래서 확인이 필요해 가끔씩 아유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알겠지 자식들은 뭐 내가 엄마니까 쟤들이 내 사랑 알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또 우리 혜진아가한테 내가 고마운 게 우리 그 마스터 제자 아가들한테 내가 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시간을 혜진아 엄마한테 제자들이란 이 마스터들에 대해서 질문해줘서 제가 또 너무 좋았어요 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양쪽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전달받고 전달받고 또 저 아가가 욕심이 많아서 자기는 어떤지 했어야 돼서 자기 사랑을 딱 챙기더라고 또 내가 그래서 자기도 사랑받고 참 참 똘똘해요 그래서 아주 좋았던 브이로그였습니다 캐나다 행자 아기입니다 엄마 오늘 헤라티비 들어오니까 진짜 아픔 없이 태어난다면 우짤할 뻔했나 싶어요 육신의 엄마를 통해 아픔의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마음의 엄마인 큰 사랑을 만나게 하고 또 저한테 너무 소중한 수연심과 도미니카님을 만나서 이 세상이 너무나 틀려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아픈 마음을 버렸는데 그 아픔 때문에 헤라엄마를 만났는데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세상에 사랑한 자라고 줄 수 있는데 그걸 버리다니요 영비대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베리아기입니다 영혼의 빛깔은 어느 정도로 무의식이 열려야 되나요 자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수행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견성이상 회원이 돼야 돼요 즉 입문회원이 3번화의 입문이에요 맞개명에 3번 맞개명하고 나서 견성회원 돼서 견성회원으로 사랑 세션 몇 번을 더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 그때쯤 되면 많이 열린 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차이가 있어요 몇 년을 했어도 아직 덜 열린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라고 그건 이제 마스터 아기들과 제가 이렇게 보고 아 이분은 조금 더 열려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혼의 빛깔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닌 좋으신 분은 몇 번이라도 하면 사랑이 쿡쿡 채워지니까 아픔을 녹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영혼의 빛깔을 많은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번 했던 분보다는 안 한 분들을 위주로 하지만 이제 영혼의 빛깔이 근데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3월달인가 하고 5월달이지 다음에 다음에 5월달이 있어서 그게 자주 못하고 여러분이 워낙 좋아하면 사랑 세션을 조금 줄이고 영혼의 빛깔로 또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랑 세션의 아픔을 그냥 영혼의 빛깔로 녹이는 거로 또 할 수가 있어요 헤라 엄마가 도로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일반인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랑 세션을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제가 갈 거예요 자 도미니카 아기입니다 천일님 내신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다음엔 꼭 영채마을에서 만나요 정말 행복해 죽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도미니카 아기는 사랑 충전대에서 막 사랑 쓰는군요 지우 아기예요 헤라 엄마 사랑하고 감사해요 헤라 엄마 같은 귀인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아기 너무 표현이 있잖아 13살짜리 아기가 얘기하기는 너무 점잖다 우리 아기 실물을 보고 싶네요 우리 아기 실물 영접을 해주시렵니까 우리 지우 아기님 귀인이란 단어도 쓰고 13살 아기가 아 나 웃긴다 우리 아기 금호가가 헤라 엄마 나연아가 지금 열나고 토하고 있어요 헤라 엄마가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연아가야 너 지금 열나고 토해? 우리 아기 애정개핌 나가고 있어 우리 아기 나연아가야 헤라 엄마가 사랑해 빨리 나아라 우리 아기 영채님의 사랑으로 오늘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에 호르듣고 자라 네가 그 사랑받고 싶은 아픈 여자 올라왔는데 수치 주고 있어 지금 알았어? 송수진 아기 일엄마 전에 일엄마 만나기 전에 사주공부 참 열심히 했는데 기신운이라고 불리한 기운이 있으면 여지없이 힘들어야 되는구나 고통이구나 했는데 엄마께서 이 또한 영채님 축복이나 알게 해주셔서 삶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가 될게요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부르스 너무 하고 싶대는 인정말정사 이야기 아가 사랑실수 좀 몇 번 더 오고서 우리 아기도 영빛을 하자 정혜리아기 헤라 엄마 아까 실수로 전송보통 눌러서 잘렸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채워지는 행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헤라 엄마 평생의 은혜를 입었어요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콩콩하기 엄마한테 사랑 못 주는 제가 슬퍼요 아가 네가 먼저 채워줘야 돼 우리 아기 더 채워서 우리 아기가 사랑이 채워져야 엄마한테 줄 수 있단다 괜찮아 아가야 강민정아기 혜진 마스터님 브이로그 저도 감동해서 여러분 각자 어떤 브이로그가 좋았는지 재밌었는지 올려볼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브이로그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대신 마스터 아가들이 그거 브이로그 찍어주면 재밌잖아 그렇죠? 엘리사 조아기 헤라 엄마 조연정이에요 조연정아기구나 영혼의 빛깔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 신청할 때 내가 지금 받아도 되려나 하면 신청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에게 딱 맞는 식의 영빛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믿음이 되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당당한 마음이 들어요 영혼의 빛깔 너무 좋았어요 하셨어요 영빛이 아주 인기가 있군요 헤라님 편도선념은 어떤 마음을 인정 못해서 생기는 걸까요? 헤라사랑 제비꼬다기 늘 감사합니다 배신당한 아픈 마음 믿었던 사람한테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아픈 마음이에요 의강님 브이로그 좋았다고 심포리아기 산책 브이로그도 좋았다고 우리 군맨아기 거죠? 현진님 브이로그 춤추는 거였죠? 혜진 마스터님 브이로그 보고 전 그날 밤 꼴딱 세웠다고 정원자아기 백분토론 느낌이라고 의강님 브이로그 수연심아기 강복미아기 헤라님 영비대사 헤라님 사랑을 듬뿍 받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팔찌도 사서 오고 오늘 저녁에는 남편 옷을 사고 야 우리 복미아기 진짜 변했네? 그렇게 미워하더니 남편 집으로 오는 길에 밝은 길로 가지 않고 어둠컴컴한 뒷굴로 가길래 왜 그렇게 험한 길로 가냐며 데이트 코스 있냐면서 짜증내며 의심하는 미움 야 이 아기 지금 뭐 얘기하는겨 짜증내며 의심하는 미움이요? 우리 아기 안되겠다 영빛을 한번 더 와라 사랑 쓸래다 또 미움으로 빠졌어 우리 아기? 자 혜랑님 의강님 거랑 황준이 거 2호 아기 머리형 수행자에게 너무 도움된다 그렇지 의강 아기랑 황준 아기가 영빛 브이로그? 영빛 브이로그 나중에 그렇지 누가 촬영하면 재밌을까? 영빛 브이로그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근데 영빛은 촬영해서 올려요 유튜브에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스런 나아기입니다 사랑한 애라님 직장에서 다른 부서나 같은 부서 내에서 일을 야금야금 떠넘기려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바쁘다고 해서 좋은 마음에 해주면 그게 제 일이 되어버려요 거의 강제로 넘겨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무시받는 것 같아요 진짜 믿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매일 올라와요 내일 출근한 일이 걱정돼요 도와주세요 자 미움받은 아픈 마음에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 합니다 그때 화를 내세요 왜 이렇게 하냐고 한번 미움을 쓰세요 미움을 갖다가 계속 참으니까 그렇지 우리 아기 연지님 브이로그 좋았다고 이항하지 아 조금 내려보세요 사행시 브이로그 헤라엄마 사행시 브이로그 의강님 브이로그 좋았어요 의강님 거 의강님하고 춤추는 브이로그 현지 아기 브이로그 의강님 브이로그 의강하기 브이로그가 은근히 은근히 인기 있네 혜진 브이로그 크리스탈 리딩 재밌었다고 연지 아기랑 현지 아기 거 연지 아기 거 혜진 아기 거 헤라엄마와 춤을 이거 현지 아기 거 수민 아기 브이로그 현지 아기 거 대단 브이로그 대단 브이로그 누구 거죠 의강이나 황준이 거구나 혜진 아기 거 보김 아기 거 이건 분리하는 거죠 캐나다 행자 아기 우와 헤라엄마께서 글 읽어주시는데 몸이 찌릿찌릿 손발에서 시금덩 나요 역시 우리 엄마 파워캡이야 하셨어요 수민 아기 브이로그 헤라엄마랑 춤추는 거 보김 아기 의강 아기 한반도의 미래 다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수민님 거는 감성적인 면을 수 있고 의강님 거는 궁금했던 머리형과 가슴형으로 구분하네요 솔라 보영아기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골고루 다 좋군요 자 여러분 그런 브이로그라기보다는 이건 어떨까요 헤라엄마가 읽어주는 애정결핍 사랑받고 싶은 어른 아기를 위한 그 동화 그 구현동화라고 하죠 구현동화 이렇게 쭉 헤라엄마가 읽어주는 거 그거 어떨까요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저번에 제가 그걸 찍었거든요 이렇게 떡방아찌는 그 토끼하는데 구현동화 보는 거 같다고 하면서 헤라엄마 구현동화 읽어주면 잠이 잘 오겠다고 그래서 또는 정서불안한 아기들 많죠 요새 그 아기들을 위해서 엄마가 전래동화나 헤라엄마가 이렇게 읽어주는 거 그거 할까요 그거 하면 아기들이 이렇게 잠자거나 칭얼거리 때 하면 좋을 텐데 김혜정 아기 헤라엄마 제 우주에는 엄마밖에 없어요 맞아 혜정아가 깜짝 놀랬어 나 나도 니가 그래서 헤라엄마가 이뻐했구나 싶어 완전 깐난쟁이 애기보다 엄마만 보고 있어 너 정은자 아기는 수미님 대담도 넘줘요 미용실 가는 게 음성파일로 저장해 들어요? 전원님의 스타일이래요 영체마을 산책이 빛나는 아기 금호가 가는 보기님의 깨우침이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분리되는 거니까 깊은 공부에 도움되는 거죠 상우가기 브이로그 수민언니 브이로그 안현미아기 영비도 하고 싶다고 이호하기는 의강하기가 잘 생겨서 맞아 얼굴로 먹고 들어가는 거지 반 이상이 아휴 베리 이야기 헤라님 질문이요 이해라는 실명인가요? 네 실명이에요 제가 원래 헤라는 실명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하도 헤라님 헤라님 듣다 보니까 내 실명의 의미가 없어서 이해라라고 바꿔버렸어 개명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수민님이 어떤 거를 편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 구수진아기 크리스탈 리딩 의강하기 브이로그 헤라 엄마의 플레이리스트 영 지우아기는 오 노래 부르는가 우리 애기 403호 재미있었다고 보김님 브이로그 한기열아기 대한민국 하이 데얼 하이 데얼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수민에게 안녕 오야 하이 데얼 헤라엄마한테 똑같이 해준다 혜인님 브이로그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상님 브이로그 수민 브이로그 아른들이 장원하기 의강님 영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요 에고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수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잠을 자면서 호를 듣는 거 또는 호를 듣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되는 건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열어주잖아요 무의식을 열어주니까 열어줄수록 많이 열린 사람은 정확하게 인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고 딱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열리지 않은 아기는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어 연 사람일수록 헤라엄마가 정확하게 인지한 건 다 열렸기 때문이잖아 여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잘 때 호를 들으면 열리는 거야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가면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쉽고 헤라엄마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도 마음으로 잘 알아듣는 아기는 많이 열린 아기야 그래서 무조건 호를 많이 들어야 열려갖고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거죠 브이로그 각각 개성이 있고 다 좋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꿈의 영체마을에 줄 서서 헤라님께 허그받는 행사에 참여해서 허그받고 가슴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느낌이 너무 생생했어요 우주마라 아기는 지금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영체마을이 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올 거야 영체마을로 헤라님이 영체마을을 전국에 도시마다 다 세울 거거든요 여기는 본원의 영체마을이라 좀 시골스럽고 소박한 분위기 서울은 약간 디즈니랜드 부산도 약간 그런 각각마다 영체마을이 새기게 되면 헤라님이 그 영체마을 갈 때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저를 안게 돼요 저를 안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근심 걱정이 녹아내리고 깊이 열린 아기는 깨닫게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지금 저는 이제 먼 예지로 알고 있지만 우리 아기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예지몽을 한 거죠 서은정아기 오늘 헤라님께서 원지 가시면서 찍으신 갑분토쿠 헤라님과 카푸라는 느낌들어 좋았습니다 그렇죠 옆에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 같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찍은 건데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할 시간이 없어서 음악 듣고 노래 부르신 브이로그 우리 연지아 갈 거예요 진아아기 대한민국 아기 워칭 헤라티비 인 유에스 미국에서 헤라티비 보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구나 닉네임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아기야 사랑해요 대한민국 아기 헤라엄마도 사랑해 빛나유아기 헤라님 지리산 등반하시는 브이로그 보고 싶어요 너는 꼭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구나 지리산 등반할 시간이 없어도 못한대요 오케이 다음에 한번 등반하는 거 해봅시다 마틸다기 헤라엄마 추명상 볼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뜨거운 마음이 훅 올랐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크리스탈 리딩과 가야기 거 주연하기 보기막이 거 수미님 쭉 올려주세요 이제 한번씩 다 나왔어 쭉 올려보세요 자 여러분이 보시고 내가 꼭 읽어줘야 될 건 표시 좀 해주세요 너무 빨라서 못 읽겠어 나 김혜정 아기입니다 헤라님 영삐 부작용이 있어요 울 신랑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이해받는 원형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전 아기가 원형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크크 재밌잖아 재밌잖아 어 11시네 벌써 오 오 오 11시에요 여러분 이제 가야 되겠다 헤라님 혈액형 A형이에요 여러분 아가키트에 있는데 은숙님 동영상 너무 아름다 은숙아기 거 음 자 쭉 시간이 너무 빨라요 쭉 올려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한 번만 읽어주고 떠납니다 기분이가 좋아졌대 엄마 덕분에 콩콩하기 그렇지 헤라엄마 보면 기분이가 좋아져요 자 오늘도 해라엄마 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행복했나요? 자 오늘 행복한 시간이어서 여러분 아픔 많이 인정하고 헤라엄마 헤라엄마 한테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채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덮을 때까지 헤라엄마 뿜뿜 달립니다 자 여러분도 헤라님과 손잡고 헤라엄마와 손잡고 영채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놀아봐요 미움도 인정하고 누가 미워하면 미운 마음 들면 확 쏴서 또 미움 받고 그러면 청소한대죠 용감하게 또 한 주 영채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다음 주 헤라TV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해요 굿나잇 영채님의 사랑